이 가사를 참고하여 성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칭찬으로 영캐를 만족시키시오. 정답 예시였죠. 일단 형을 보면 되게 설레요. 왜냐하면 형이 형이 다 내 장난을 맨날 봐가지고. 그리고 나 형 부모님 너무 좋아. 갑자기. 갑자기. 그리고 형 집도 너무 좋더라. 그때 우리. 이 정도는 탐내는 거 아닌가요. 무서워 비약하지. 또 무서워졌다 야야. 나도 해볼게. 사랑해. 사랑해요. 아깝다.